여기는 잠실역 7번 출구입니다 잠실역 7번 출구 오늘은 저희가 잠실로 앱갈기가 나왔습니다 월드타워가 있고 저희들이 지금 앱을 설치하는 곳은 잠실역 7번 출구 롯데캐슬 앞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위치는 정말 좋네요 회사 직장인들이 많고 일반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부에서 나와서 하시는 분들과 또 대구권에서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걸 들고 앱 설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 주변이라 회사 직원들이 많고 또 청년들도 많고 직장인도 많고 또 아파트가 뒤편에 많이 있어서 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시작할 때에 잘 앱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혹시 이 지역에 사시면서 잘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은 잠실역 7번 출구로 나오시면 롯데캐슬 신한은행 앞에 저희들이 이거 설치를 받고 있습니다 잘 혼자서 못 하시는 분들도 이곳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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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